올라갑니다 몇 개 왔지? 안 세고 왔지? 다 왔어요? 거짓말 거짓말 우와 멋있네 아까 예약한거 캔슬할까? 멋있다 가자 다 봤다 땀비 했죠? 오빠 근데 솔직히 안 힘든데 힘든척 하는거 알지? 야 너 뭐 빨리 먼저 가지마 너 엉덩이만 자꾸 찍히잖아 너 엉덩이 안 찍고 다 왔어 왔다 우와 와 와 아이고 근데 400개 계단 올라와서 볼 수 있는 경치치공 너무 멋있다 어 이거 한 800개 와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와 여기 여기가 여러분 하롱베입니다 하롱베이 진짜 하롱베이를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이쪽이네 와 그러자 어떻게 내려가야 되나 그래서 하 멋있다 고소한 과학 팀 그 인터넷 그 그 그 이 힘든 척 안한다 아 힘들어 힘든 척 하는 거야 오빠 일부러 그러는 거야 하리야 아까 야 생각하면 땀 하나도 안 났어 지금 맞지? 안 힘들어 근데 다리가 잘 안 움직이겠네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그걸 하자 그냥 순간이동 하자 하나 둘 셋 됐어 저희 다 도착했구요 이제 다시 배 타고 하룽베이 출발점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하노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게 잘 놀았네 소싸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야 바로 알아 듣는다 오빠 몰랐는데 그치 베트남에서는 소싸 라고 한대요 치큰 치큰 하고 치큰 치큰은 진짜 모르겠어요 치큰 모르세요 치큰? 치큰이 뭐죠? 치큰 네 맞아요 맞아요 내일 몇시? 바이어? 바이어? 일곱시? 일곱시 20분 어디로? 우리 집으로 온대? 컴 오페라? 48번 넌 한스타라며 한스타 너가 아까 한스타랬잖아 이거 소싸인 꼬부가 하나 먹어야겠다 아 드십시오 와 이제 가는구나 타는구나 집으로 가는구나 하룽베이 투원 이곳으로 끝이 났고 저희는 이제 다시 우와 저거 뭐야? 하룽 저거 뭐야? 멸치야 멸치 뭐야? 또 뭐야? 은갈치? 은은 멸치? 되게 많은데? 여러분 가이드북에서 새로운 기가 막힌 조그만한 돌이 있다고 오구 네 또 뭐야? 오구 오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 하롱베이 노을 오십시오 하롱베이 투어는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자연경단이라서 영상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싶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만들어 봤습니다 하롱베이 투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 또 다음 편 영상에서 넥스트 영상에서 다시 또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너 결혼하면 여기 신혼여행 오면 되지? 배치남 사람이랑 신혼여행 어디 갈라고 와 근데 여기 멋있다 한국 가야 돼 아 신혼여행 한국 갈 거야? 응 한국 어디 갈 거야 하리야? 북한 북한 야 이제 해가 졌네 야 이거 완전 진짜 일일이 완전 하루 코스네 하루 코스 와 자 이제 땀빗 합시다 따뜻해 으응 헉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